제 아버지도 저랑 머리가 똑같아요. 이한이라고 하고요. 자동차 디자인 공부를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. 저는 원래 중학교 때서부터 편하고 딱히 하고 싶은 머리도 없고 짧은 걸 좋아해서 그냥 버스를 타던 기사님들이 군인이라고 물어봐요. 남자가 머리 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냥 첫 인상은 무서워요. 제가 웃지 않으면 건달 같아 보인다. 모션 투어라는 거에서 바디피트가 머리 짧게 나오고 아무 샴푸를 쓰고요. 딱히 관리는 안 해요. 모자 되게 자주 쓰였죠. 모자를 매일 쓰고 저는 바리감을 모으지는 않고요. 모자 실로 가 titre고 모자 실로가 인상으로써 대사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. 모자 안 해요. 모자 하늘에 돌을 가고 모자 산ے 다우는 왼쪽에서 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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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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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